북한은 10월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포 19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일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며 미사일총 국장 장창하가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고 1,001.2km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최종 완결판 ICBM으로 간주하며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 발사가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하며 적수들에게 강력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군사적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핵무력 강화 노선을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딸 김조에도 시험 발사에 동행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최근의 적대적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로써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